리틀독도 인사 리틀독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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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틀독도단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가 다양한 전통악기와 피아노 연주를 해서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금릉 초등학교 금릉스 허리케인 그렇지 지금 줘야지 지금 딱 금릉스 허리케인은 학교 국악 오케스트라단에 토대로 관심과 열정이 뛰어난 아이들로 자신감은 비롯한 도전적인 정설형 도라감입니다 아 예 문건이 참 좋죠 알아드릴거에요 지금로 자 박수 김찬여고밴드부 영밴드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혁오밴드의 톰보이입니다 예쁘게 들어주세요 너무 잘 깨어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에 불어렵다니까 우리 엄만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엄마 조심하 끝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 너 같은 바람이 불어 곧 보지 말해 천국에다가 날아가신 내 말인 두 말에 날이 밤에 내 감이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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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사이로 나봐 주실진 아니지만 졸라도 와려 너 겨울에 하도 왔뜩 그 대라고 말 지러해 baby